안녕하세요 편집자 입니다 오늘은 홍철 없는 홍철팀 아니 체험판 없는 체험판의 컴퓨터 채널입니다 오늘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나왔냐 이것들은 모두 샘플로 봤거나 촬영에 쓰였던 제품들인데 이것들로 제 컴퓨터를 빌드 해볼 겁니다 창고터리 인거죠 이 녀석은 스팀 덱 영상에 출연했던 ssd 입니다 근데 이 256기가 디렛리스 반푼이를 어디다 쓸거냐 저는 이걸 어도비 전용 미디어 캐시 드라이버로 쓸겁니다 자 오늘 cpu는 라이젠 7700 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왔던 amd 코리아 증정품 입니다 최 사장님의 후한 인심이 넘쳐나온 써멀에서 느껴지네요 근데 이 ssd 반갈죽해서 고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2 나사를 살짝 풀어서 이 사이에 이 낚시줄로 고정할 겁니다 괜히 했습니다 계속 줄이 풀리네요 그리고 써멀패드만 있는 쪽은 줄 때문에 패드가 잘렸습니다 결국 낚시줄로는 한개가 있어 한쪽은 고무줄로 고정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보는 쿨러에 처음 해보는 5V와 12V rgb 단자들이 한가득입니다 컴퓨터 조립 3번이 다인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쿨러에도 사장님의 거친 손길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써멀 좀 닫고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모든 조립에 쓰는 최상급 써멀입니다 네 이건 역시 컨셉에 맞춰 다 써가는 거 가져왔습니다 써멀 영상 만들던 당시 경험을 토대로 당구장으로 발랐습니다 cpu 펜서는 나중에 케이스 장착 후 보드 뒤로 넘겨서 다시 정리했고요 이 케이스는 색상이 잘못 왔는데 개봉해버려서 환불을 못하고 창고에 박혀있던 거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파워를 달아야 합니다 상단이네요 어? 이거 케이스 이름이 미니였죠? 네 안 맞습니다 이럴 땐 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드를 결착해야 하는데 스탠드오프가 다른 데에 있네요 전 복스홀 드라이버가 없으니 이걸로 남자답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립을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스탠드오프에 후환되는 구성품이 있었습니다 설명서와 구성품 따위라고 무시하면 몸이 힘듭니다 자 내일의 제가 파워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는 여분이 없어서 그냥 새 거 하나 사왔습니다 상단팬은 Y자 케이블 2개를 이용하여 걷고요 측면은 140mm 2개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준비된 140mm 팬이 몰렉스라서 이 케이스에서 LED 제어가 안되더라고요 그냥 PWM 제어되는 120mm 2개를 달았습니다 이쪽 팬은 처음 보는 12V 단자입니다 네 이 친구도 창고털이입니다 리퍼받은 순행쿨러 팬인데 창고에 새 포장체로 처박혀 있다가 AS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거 가져왔습니다 뭐 설명서가 선마다 달려있네요 극 잘 맞춰서 끼라는 건가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기기 고장난다는데 좀 겁났습니다 자 이제 컴린이에게 오늘 최고의 도전 다상 코퍼레이션에서 보내주신 슬리빙 케이블 2종입니다 저는 아예 5V고 11V고 이런 눈뽕 만드는 게 처음이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일단 다행히 보드에 5V 단자는 많이 있어서 팬 다 달아도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서를 봤는데도 뭐 설명서가 심하게 빈약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막상 조립해 보니 막 크게 어렵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맘 편하게 연장 케이블 연결하는 느낌으로 달면 되더라고요 초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 어렵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설명서가 왜 빈약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케이블의 5V 선은 한 개로 같이 불려서 보드 슬롯에 연결했습니다 보니까 앞에 로고 뒷프렌드까지 LED가 나옵니다 근데 막상 조립하면 저 부분은 휘어서 가려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연결하고 보니 5V 선이 빠져나와 안 이쁘길래 180도 뒤집고 선을 광 케이블 밑으로 빼서 재조립했습니다 제 글카인 6700XT 예 이 친구도 촬영에 쓰인 그 친구입니다 PCI 두 가닥을 사용해서 한 개는 아예 빼버렸고요 한 개 따로 튀어나오니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한 가닥을 빼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조립하는데 한쪽으로 쏠리고 비주얼도 영 좋지 않아서 죄다 풀고 가운데로 다시 정렬하는 노가다도 좀 했습니다 선 정리는 제가 초보라서 다시 풀 수 있는 벨크로를 쓸 겁니다 이 벨크로 역시 각종 협찬품에 들어있던 구성품들이고요 저는 영상 작업을 하다보니 결과물 백업으로 하드를 많이 써서 사타선도 두 줄 뽑아놨습니다 SSD는 고무와 나사를 디스크에 선 부착 후 선 가림막 판에 끼는 방식인데 선 가림막 덕분에 남자의 선 정리를 해도 그리 지저분해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화면이 안 들어옵니다 캡스랑 넘버락은 잘 먹는데 예 다행히 램쇼트였습니다 메모리 뺐다 꽂았더니 화면도 잘 들어오네요 와 근데 그 와중에 또 펜 하나가 안 돕니다 케이블을 살펴봤는데도 다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초기 분량을 가져온 건가 했습니다 결국 뜯어봤더니 연결했었던 Y자 케이블 한 가닥이 처음부터 분량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조립하며 겪을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겪는 것 같네요 RGB는 아머리 크레이트에 있는 오라 싱크로 하니까 문제없이 전부 세팅이 됩니다 RGB들은 처음 해보는 거고 거의 돈 안 들인 것 치고는 그래도 참 마음에 듭니다 다상 케이블이 각 5만원 돈으로 다른 시중의 RGB 스트리머 케이블들보다 가격이 절반인데도 퀄리티가 참 괜찮았습니다 아까 그 부실했던 설명서만 빼면 저는 매우 만족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드라이버를 다 깔았으니 우리 컴덕들 최고의 게임을 해줘야겠죠 CPU 온도 점수 모두 정상이네요 쉬운 전이라 글칸은 안 달고 내장 그래픽으로 돌린 겁니다 이제 닫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PS를 참 좋아해서 콜오브DT 친구들을 좀 넣어줬고요 이렇게 완성했는데 처음 해보는 RGB 가득한 조립이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특히 스트리머 케이블이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가격 때문에 부담되어서 항상 구경만 하다가 이 기회에 무료로 잘 써봤습니다 이제 RGB뽕 가득한 영상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오늘 설정까지 빰빰빰빰빰 빠빠빰 빠빠빰